무슨 가방인데 구질구질하다니? 찌린내도 나는 것 같구나. 고장한 척하고 있네. 이 다방이 얼마나 음악이 좋은데 그래? 네가 음악을 뭘 하는데? 신자극 적어내면 금방 음악 틀어준다며? DJ들이야 그래야 밥 먹고 사는건데 뭐. 어머 저처럼 웃긴다. 우릴 보고 아는 척을 하네? 우리가 아니고 나보고야 나. 서로 알게 되면 내 이름은 이현아라고 할거니까 너도 여기선 정말이라고 하지마. 알았지? 아예 호적에다가 이현아라고 올려. 종말이란 이름이 그렇게 싫으면. 저 DJ 어떤 상자야? 멋있지? 되게 멋있지? 멋있냐고? 야, 꼭 양아치 같은데? 양아치? 그게 그렇게 화가 나니? 아 그럼 취소해줄게. 대신 우리 여기서 나가자. 굳이 차를 마시고 싶으면 분위기 좋은데 내가 소개시켜줄게. 자, 오늘도 고단했던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. 해질녘, 지친 어깨를 감싸앉는 기분으로. 여기 눈이 커서 아름다운 아가씨에게 노래 한 곡 선사합니다. 눈이 큰 아가씨가 좋아하는 거. 탐전셋 그린그린 그레스 오브홈입니다. 아유, 아유, 아유 유치해. nea, Aqu offensive. 이제 운동을 해주고 다 accompl이고, 농업은 aside. 그ste이 장정에 Pop이 있어, 어 Diesel의uste. 찜어. 구議 창 Bin해 공유 형 enc돈다. 까툴의 진흥이 정말 창백에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